오늘은 퇴근하면서 아파트 뒷길로 지금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열매가 달려있어요? 열매가 달려있어서 궁금해서 갑자기 카메라를 들여대봤어요. 뭔데 여기 열매가 달려있지? 너무 궁금하네요.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장미꽃을 이제 흔들어 볼게요. 왜 지금 올까요? 이게 뭔데? 계속 궁금할 것 같습니다. 재활용차가 와가지고 재활용차가 와가지고 재활용차가 실고 있느라 이렇게 한 번에 희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남편은 그냥 집에 가고 있어요. 아까 그 나무 열매 때문에 그게 뭔가 해서 지카메라로 켜봤고요. 이것은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인데요. 이 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 많아요. 여기 입구부터 시작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작혀서 이게 지금 아카시아 나무 꽃이 피어있을 때는 우리 베란다에 누워있으면 아카시아 그 향이 되게 좋아요. 반면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많으면 모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어요. 근데 아까 그 나무가 도대체 뭘까요? 계속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수시로 고기로 자꾸 가보게 될 것 같아요. 도대체 이렇게 곰 넣은 게 열매가 달려있네요. 견뎌 넣어봐봐 드릴 것 같아요. 수시로 고기로 자꾸 가보게 될 것 같아요. 도대체 이렇게 곰 넣은 게 열매가 달려있네요. 대금하게 두꺼말로 안겨진 전화가 도대체 뭘까요? 집에 가는 길에 암갈때 풍경 좀 찍어볼까요? 집에 가는 길에 암갈때 풍경 좀 찍어볼까요? 강남구가 있어요. 이제 여기가 상추를 심어놨네. 이게 잘 컸네. 멋진 시골 밭에 피운 것처럼 잘 컸네, 상추네.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담아야 해요.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저 끝에 아저씨가 저기서 앉아있어서 갈 수가 없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이렇게